특히 수영장에 가시면 저도 그래요 특히 대회장에서 긴장하고 그러면 오줌이 마려워요 소변이 마려워요 댓글로 질문을 하셨는데 요즘 같은 겨울 뒤에 눈 보이시죠? 저희 회사가 곤지암 근처라 곤지암 리조트 아시죠? 스키장 근처에 있는 시골이라 겨울에 제설 작업도 하고 군대 같아요 공기는 맑은데 되게 추워요 수영하실 때 물에 계실 때 소변이 마려운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체온이 왜 겨울에 더 소변이 많이 마렵냐면 몸이 밖은 찬데 체온은 높죠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열을 배출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수영장 물도 보통은 체온보다 낮죠 그러니까 오줌이 마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과학적인 설명이죠 체온을 맞추기 위해서 소변이 마려운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잠수를 오래 할 때 자명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느끼셨을 거예요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 그거는 이미 체온이 적응을 했는데도 그런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가 프리다이빙 레벨 2까지 따면서 저희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포유류 다이빙 반사 때문입니다 잠수하게 되면 우리 몸은 포유류 다이빙 반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혈액이 심장 폐뇌로 이동하여 뇌에서 몸에 액체가 많다 인지해 몸 밖으로 혈장을 내보내려 해요 그래서 이뇨작용이 발생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호흡을 하면서 들숨 때 산소가 몸에 들어오잖아요 공기가 근데 그거를 참고 자명을 하시다 보면 이제 뇌에서 뇌가 저희 그렇게 몸에서 큰 비중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피를 가장 많은 산소를 소모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안 보내려고 해요 피를 뇌 쪽으로 많이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뇌로 많은 피가 물리다 보니까 뇌는 또 착오를 일으키는 거죠 아 지금 몸에 많은 액체가 많다 과하다 내보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뇌에서 숨을 안 쉬니까 산소가 많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로 보내지는 혈액량이 많아져요 그럼 뇌에서는 우리 몸에 지금 물이 많다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소변이 마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수영장이나 잠수할 때뿐만이 아니라 긴장하시면 면접 전에 라든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될 때 아 오줌마려 이런 느낌 받으셨죠 그게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뭔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누구랑 싸웠을 때 이럴 때 이렇게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니까 더 많은 산소를 더 많은 피를 뇌로 보내주니까 뇌는 거기에 따라서 인효작용 혈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줌 마려운 것 같아요 수영장 들어가시기 전에 쉬 마려운 것도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수영하실 때 수영장 물이랑 체온 차이 때문에 만든 느끼는 오줌 마려운 느낌과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긴장감과 두려움 때문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 채널이 요즘에 재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수영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일 전주 모임 있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송년회입니다 모두 과음하지 마시고 화이팅하세요